잘한다. 잘한다. 학생. 학생. 어서오세요. 야, 강아지. 잘 있었냐? 잘 있었어? 야, 먹어봐라. 나 감정고식인다. 새빼아, 미안해. 네가 너무 걱정됐는데 못 왔어. 나 너무 비겁하지? 야, 아니야. 너 어차피 여기 왔었어도 나 못 봤어. 그리고 네가 기자님 만난 덕분에 잘 해결됐잖아. 네가 먼저 기자님 찾은 덕분이지. 그럼 우리 둘 다 잘한 걸로 하자. 아, 야, 맞다. 너 그, 그 뭐야, 그. 아, 그 아이언맨 막 날라다니 거기 할리우드 너도 간다더라? 어? 아, 결정된 거 아니야. 아, 그래? 세빼아, 나... 가! 어? 아니, 가서 너 성공하라고. 나 내 친구가 막 슈퍼스타 막 거기 헐리우드 슈퍼스타라고 자랑하고 다니고 싶어. 그래. 내가 너 꼭 자랑하게 해줄게. 야, 당연히 그래야지. 넌 내 친구고 강아지잖아. 너 얼굴 봤으니까 이만 가야겠다. 짐 싸야 되거든. 아, 바로 가? 파이팅이다. 갈게. 강지우! 내 친구로 남아줘서 고맙다. 친구가 되어줘서 고맙다. 잘 가. 잘 있어. 파이팅! 그래, 됐어. 난 이거면 충분해. 나 빠르 nick. 파이팅! Her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